먼저 힐링소녀 지훈이부터 만나볼까요? 지훈이 안녕. 지훈이 안녕.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몇 살이야? 네 살? 너도 네 살? 지훈이는 세 살. 동생이야. 동생. 지훈이랑 지훈이랑 상준이랑 선생님이랑 오늘 요리할 거예요. 요리. 요즘에 지훈이가 밥을 좀 잘 안 먹더라고요. 지금 그럴 시기가 다들 있다고 하는데 요즘인 것 같아요. 밥, 쌀을 안 먹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여기 노는 데 아니라 여기 밥 먹는 데지? 이번엔 아빠랑 그런 쿠킹 클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가서 자기가 또 만들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좀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만든 요리는 바로 김밥.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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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그러면 요리할 때 필요한 도마 챙기 가져와 볼게.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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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잘했어 아이고 좋아 슉 우리 이번에는 동생보로 뭘 알아맞히라 그럴까? 하나 둘 뿅 우리 지효님 냄새 맡아볼까요 지효아? 어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지효님한테 잘라달라 그럴까? 그래 우리 기다려보자 응 우리 동생이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응 와 너 잘하는 거 봐 와 이어가씨 슉이 장사인데 먹어볼까? 우리 그럼 한번 먹어볼까? 여기 넣어요? 우리 우리 아 그래요 거기다 넣어주세요 우리 소세지를 먹었더니 좀 짜죠? 네 그럼 선생님이 물 좀 갖다 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물 좀 갖다 줄까요? 물 가지러 가신 동안 우리 친구들 자 여기 그릇에다 다 넣어주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뭘까요? 계란 오이구 벌떡이 났어 우리 지효님 계란 좋아하는구나 자 이거 친구들 이거는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이거 친구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톡톡톡톡 두드려 톡톡톡톡 그렇지 오오오 어 너 잘 네 주세요 지금 줄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 또 나와 그렇지 지원이 한번 더 해보세요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지원이 여기 또 있어요 야 너 진짜 잘한다 지원아 이거 두드려야지 두드려야지 으아 괜찮아 오이구 그렇지 손으로 하고 있어요 손으로 저어주세요 빙글빙글 지온이는 그걸로 할거야? 지온이는 아가야 어 맞아요 아직 지온이는 아가에요 빨리 빨리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됐으면 냄새 아우 좋아라 아우 좋은 냄새난다 아 김이 짜요 근데 이 김은 괜찮아요 이 김은 또 먹어? 아이고 이렇게 잘 먹어 우리 지온이 아가가 이렇게 잘 먹어요 자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김이 날아다닌다 지온아 아이고 이게 날아가고 있어 또 이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떨어졌네 떨어졌네 아 이게 뭐야 김이 그렇게 맛있어 자 이렇게 좀 치우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거 또 가져갔어 지온이 아이고 목말려 우리 지온이 목말려 이건 뭐야 이거는 밥이잖아 여기다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릴게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시온아 너 밥 안 먹는다면서 어? 어이구 아우 사는 게 힘들어 배고프고 아이고 아이고 웬만한 고생을 했으면 자 자 먹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너 뭐해 뭐하고 있어? 밥은 안 넣고 지금 밥에다가 소요소요소요소요소요 넣어주셔야죠 아아아아아아악 먹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하세요 아이고 지온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이거 이제 주세요 이거 주시고요 지온이 맛있어요? 이게 입맛에 맞아요? 아이고 지온이 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거 같은데 아우 별로 안 그래 보인다 선생님이 여기에 아우 이렇게 잘 먹어 자 우리 지온이도 여기 여기 그렇지 아우 이렇게 잘 먹어 자 장진이 넣어주세요 아이구 예뻐 우리 지유도 이것도 여기다 놓고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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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어요 못 참겠어요 지온이도 이거 돌돌 말아 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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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꾹 꾹 꾹 꾹 꾹 지온이 김밥 완성 지옹이 김밥 알았어 자 거기 먹어 아이고 배고파 앉아서 먹어 자 우리 지온이 거 자 선생님이 여기 여기 지온아 저 지온이 아빠도 배고프대 아빠도 배고프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빠도 입에 가 꾹 꾹 꾹 꾹 애우 애우 애썽 아우 애국밥을 다 만들어주네 아빠를 걔가 그걸 다 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는데 재미있어 하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지은이가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고 예쁘고 그랬어요. 슈퍼맨이 돌았다 92화 넌 감동이었어. 지난주 안재욱 상춘과 달달한 베니티에선 쌍둥이. 형 다 먹었네. 나 색깔이 검은색으로 들어가지. 왜 그런지 않나요? 과연 보라색 백숙의 운명은? 드리그 놀았어? 3주년 재밌었어요? 손 씻자 손. 오 형 잘하네. 망 망 망 망 망. 손 씻어보세요. 서원이가 씻어보세요. 잘하네. 쏙쏙 쏙쏙. 치카치카 치카카카. 한 번 더. 아이고 와. 치카치카도 하네. 또 한 번 더. 자 이제 끄세요. 끄세요. 서준이도 닦아야지 서준이. 서준이 닦아야지. 끝! 자 박수. 잘했습니다. 서준도 닦을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 재욱이 형은 뭐야. 금방 채워야 되는데. 깨끗한가? 미남인가? 하이파이. 잘했습니다. 가자 아빠한테 가. 내가 씻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씻어야 될텐데. 아이고. 형 어때? 야 애들 손 씻고 세수 다 자기들 했어. 어 진짜? 어 형 너무 준비된 아빠인데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데. 다 거의 울고 갔는데. 꼬시는 거니?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이게 뭐야? 백수. 이리와. 이성은. 성은아 맘마. 안 줘. 성은아. 빨리 빨리 안 줘. 아빠 꼬꼬 했는데 꼬꼬. 꼬꼬꼬꼬. 형 앉으세요. 이거 뭐 팥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토종닭이야. 통밥 같은 거?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왜? 왜? 쌀을 왜 안 익혔어? 어? 잠시만. 그럼 쌀이 안 익었지? 뭐야. 어 이상하다. 애들 고기만 먹지? 어 이상하다. 익혔는데? 찹쌀은 원래 질잖아. 응. 그래갖고 내가 원래 진밥을 잘 안 먹어갖고 그랬는데 찹쌀을 돼서 못 먹어. 찹쌀이 돼서 못 먹어. 찹쌀이 돼서 못 먹어. 형 불러와. 형. 형 불러와. 형. 형 닭 먹자고 불러와. 네가 가서. 하나 먹고 형 불러와. 다 껐는데 다 껐어. 아니의 엄마. 엄마. oncesیک 병이칠 수 없다. 엄마.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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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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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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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가끔 뭐 생각난다고 그러면 내가 바로 만들어주세요 응 응 형이 안 오네? 예 이거 하나 가서 먹여 봐봐 네가 한번 가서 먹여 봐봐 형한테 예 아니래? 만고해? 안 온대? 예 아니야 올 거야 가서 예 책 책 읽어? 예 이상하다 아빠 닮았으면 책을 안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잖아 난 얘가 전달해 주는 게 더 올게 응 아니야 근데 내 애들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은 왜 이렇게 잘해 뭐 안 하면 안 되면 아빠가 엄마가 해주는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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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야 아니야 형 너랑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안 해 그게 아니라 형 너무 신혼의 꿈에 젖어 계신 분한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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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먹을까? 아빠 먹는다? 형 밥 먹는 거 가서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형 그래서 둘이 약간 힘들지만 그게 좋아요 일단 하나씩이라도 해볼게 동시에 둘은 동시에 둘은 서원아 너 일로 와봐 너 한입만 먹어봐 쟤가 왜 아빠 음식에 대한 불신이 있나 보지? 아니 형 두지마 맛있어 선준아 어이구 세상에 너 무슨 복날 어른들이 삼계탕 먹듯이 먹니? 약간 들고 마시게? 우와 우베 어? 우베 맛없어? 응 너 이 정도 맛있는 거 다 먹었단 말이야 옛날에 너 뭐 먹었어? 뭐 먹고 왔어? 너 뭐 먹고 왔지? 맛있어 빼빼로 먹었어? 아니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맛있어 아유 맛있어 어이구 세상에 아빠한테 큰아빠 혼나는 거 아니니? 이빨 사고 난다고? 형 얘네 뭐 먹었어? 얘네 선 얘가 이렇게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아니 푸드파이터인데? 어머 쟤 뭐야? 어우 얘 지금 그릇 지금 뚫겠어 지금 나 얘 너무 웃겨 그릇을 들고 마셔 저 큰 그릇을 서진이 형 원래 잘 안 먹었어 요즘 잘 먹네 아 그래? 응 다행이네 끝 끝 끝 끝 끝 이렇게 한번 입어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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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머리를 먼저 넣어야 되구나 잘했어 어? 누구야? 뿅 아이고 이뻐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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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 네 아 이거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요다야 뭐야? 어? 이티야 뭐야? 자 쇽쇽쇽쇽쇽쇽 어우 이뻐라 어우 이뻐라 잘 입었다 우와 패셔니스타네 아이고 개운해 귀여워 큰아빠 가지 마 네 어? 진짜? 어 놀이터해서 가지 말래 큰아빠 자고 가? 네 처음 있는 일이야 어? 서준아 큰아빠 어디서 잘까? 응 어? 베개 베개에서? 베개에서 코 자? 네 그럼 안방에서 다 같이 잘까? 네 서원아 삼촌 자고 왔으면 좋겠어요? 응 삼촌 재밌어요? 네 삼촌 좋아해요? 네 삼촌 사랑해요? 네 아 근데 형 진짜 너무 잘 본다 삼촌 감사합니다 큰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와 허준이도 옳지 우와 허준이도 옳지 일어서 배꼽 인사 옳지 뽀뽀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형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뭐예요? 넌 어디 가? 어디 가게? 사원님 나가려고? 네 사원님 큰아빠집 가려고? 아니 뭐예요 갈 거야? 네 아빠 아니 아니 이따가 이따가 아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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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빨리 형 또 오세요 바이바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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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가지 말라고 그래서 놀랬어요 응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벌써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문자 왔어요 야 이게 뭐라고 이 시간 만에 이렇게 정이 드냐 막 이렇게 저랑 안 지가 이제 24년이 20대 초반에 그 푸내기들이 중년이 됐으니 재밌죠 아 너무 얘기를 잘 가지고 제욱이 형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슈퍼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슈슈퍼맨 될 것 같고 100% 준비된 아빠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도엔 힙합 전사들이 떴다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합으로 무장한 삼두 카리스마 리더 MC 재안 힙합 공룡 송티라노 민구 자유로운 영원 프리스타일 만세 도대체 어디 가는 걸까요? 저번 트라이스런 경기 때 샨씨한테 트레일러 빌렸거든요 반납하려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만나서 좀 고맙다는 인사도 좀 할 겸 마침 또 사무실에 계시다고 하니까 또 YG 사무실에 가는데 드레스 코드는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느낌 내가 찍을 중에 아 ninguna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syg 공 שנrer기 ды가 이쁘ẻ VOK 애 idag 안녕. 제가 짤거야? 나는 안녕.. 잘해 줄거야? 너 저기 들어 나왔어, 또 나왔어? 안녕. 안녕. 저기 봐봐요. 저 군인 아저씨는 있어요,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어디 Santo? 여기 봐봐요. 구인의 아저씨 있어요. 어디? 여기? 안에? 선생님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맞아요! 경찰차는 무슨 색입니까? 사연색 정갑이요! 구급차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빨간색! 정갑입니다! 이제 구웠어요. 엄마 목표 구워요. 봐봐. 따라해봐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빠 인간 물러가 대한민국 만세! 뭐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안녕! 나랑 많이 놀있는 시간에 나랑 많이 놀지 않네 나랑 많이 놀지 않네 나랑 많이 놀지 않네 나랑 많이 놀지 않네 안녕하세요. 전나, 춥자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히 힙합 스타일으로 입고 왔네. 멋있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대회 때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네, 너무 잘 봤어요, 수고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앞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뜯어져서 제가 고쳤거든요 그런 날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한민국만 더 집에는 물이 엄청 많아요 동물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아빠 이거 옮기는 거 같이 좀 도와줄게요, 삼총이 자 진아 정말 힘드셨죠? 진아, 힘드셨죠? 아빠 몰랐어요, 여기 아, 잘게요 삼총 네 삼총, 올라가고 계세요?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몰라 올라가 보게 여보야 구경해봐도 되나요? 네네 아,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되게 궁금했는데, 방송에서 보고 어? 커맹? 커맹?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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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벤 형 아들 빅벤 아저씨야, 빅벤 아저씨 빅벤 아저씨 여기 봐봐, 이거 되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 로고츠 아이언맨 우와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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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돼요, 그거 로고츠가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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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가 녹음실이구나 네네 요번에 한 번 더 말해줘, 그것도 여기에서 녹음했어요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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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요즘 나이를 먹더니 흥이 많아져서요 차에서도 뭐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저도 봤어요 네, 휴게소에서 뭐 흥겨운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춤사위가 절로 나오는 삼통이 요즘 들어 복잡 흥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한 번 해보자, 재밌게 오늘 밤은 무슨 밤 아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사람들이 요새 이제 오늘 밤은 무슨 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란단 말이야 민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진우샨밤 해줘 오늘 밤은 무슨 밤 지우샨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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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지우샨밤 정말 아이들이 너무 흥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에서 그래서 오늘 한 번 저희 녹음하는 데서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동요 해볼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빅백 노래하는 데서? 네 얘들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와 신기한 거 많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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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이 엄마 곰은 내 씨리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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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녹음해 안 맞췄다 삼촌하고 노래할 사람 알았어, 민국이, 운명이 잘해 잠시 딱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 딱 여기 있습니다 네 공사람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너무 귀여워 1년 전만 해도 따라 부르기 어려웠던 노래였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따라 부르기 어려웠던 노래였는데요 애기고 너무 귀여워 애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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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곡 한 번 들으자 곡 한 번 들어보자 딱 딱 딱 딱 딱 also might 애쓰 아빠고 엄마고 해기고 아빠고 랩핑크 랩핑크 립싱크를 하는데요 자기 목소리에 애기 봐봐 너무 귀여워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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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으쓱으쓱 되게 좋았으니까 그거를 여기 으쓱으쓱에다 한 번 넣어보자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이제 잘한다 만 하면 거의 붙일 수 있어요 잘한다 일루와 일루와봐 지금 으쓱으쓱 좋은 거 나왔어요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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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운드 하면 된대 그냥 아카펠라만 녹음해볼게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낚아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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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만 끼어갖고 조금 뒤로 밀어갖고 다만 뛰어갖고 조금 뒤로 밀어갖고. 조금 전에부터 틀어봐. 오 이번에 보컬 좋은데? 민국이, 대안이, 여기 만세. 자 이것도 딱 쓰고. 이거 잘하네 그래도. 패드폰 쓰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자 큐. 이제 아빠 목소리도. 대한민국 만세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화이팅이에요. 아 대한민국 만세 잘한다. 이거 만지지 말고 만세. 가만히 놔둬야 더 목소리가 잘 들어와. 그 마이크 만지면 아야아야 한대요. 마이크는 만지면 안 돼요. 아빠 왜요? 아빠가 만세 머리 꽉 잡고 있으면 좋아요? 아니요. 마이크도 꽉 잡으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잡지 마세요. 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앞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빠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여기 있잖아 봐봐 앞에 있잖아. 아빠가 마이크 안에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아빠가 마이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요. 아빠 아야아야 해요. 여기 있어요? 아빠는 저기 계시네요.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아빠는 대한민국 만세 노래하는 거 여기서 볼게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음악이거든요? 음악 틀어내주세요? 안녕. 안녕. ana 음악 틀어쑤어요? 만약에 잘 잡았어? ronics 틀어완 quê? 음악 틀어쑤어요? 에이크 트링으로 스푼를 이거 노예가 안 나오네요. 음악 틀어쑤어요? 음악 틀어쑤어요? 우아! 여기만으로 가면 그리스도 한 번 물을 사야겠다고 절대 놓치면 불안해 빨리 도망쳐 이쪽 이메일 맨날 아 딸이 아 딸이 이발로 아께도 마음을 잡기도 자 이제 나가서 모니터 해볼게요. 우리 이제 나가보자 아빠 있는 대로 자 봐봐. 민국이가 얼마나 노래 잘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들어보는 거야 우리 박자감 좋아요. 박자감 좋아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민국이 화이팅.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차에서 들을 수 있게 cd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 소중히. 한 번 들어가서 해보자. 자 민국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자. 마이크 체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민국이 사랑해요. 송티라노의 왕곡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한편 숙소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는 사랑이네. 송티라노의 왕곡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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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깜찍한 선물의 주인공은 시험만이에요 이 깜찍한 선물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공은 이 내 마음도 밝혀야 돼 흐흐흐흑 으흐흐 흐흐흐흫 흐흐흑 흐흑 이건 뭐야 이거 사라 으흐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2개씩 만들었죠? 와, 대박이다 이게 뭐래? 이건 시호 사랑 와, 대박이다 이건 사랑합니다 아, 귀여운 자 너무 귀여워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사랑 메시지니까 시호 사랑 시호 사랑 새해 축하합니다 나라 헤어지오 감사합니다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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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인데... 뭐 좀 더 감고 감기 쉬어서... 생일인데 기분 어땠어? 좋아요 좋아요? 수아빠를 위한 스페셜 생일 요리는 밑에유 나베 미쳤지? 저래요? 까지 하나 가면 더... 야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자랑 네, 하지 마 겹겹이 쌓은 채소와 고구리에 육수를 놓고 생활 끓여주면 밀푀유 나베 완성! 뭐 했어? 먼저 이거 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切지 않아, 괜찮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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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판을 먹으면 케이크가 있어 맛있어? 응 고자 고자,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일본에서 만들었으면 맛있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재미있었어 응? 뭐가 재미있었어요, 사랑? 응 될 건가가 재미있었어 지지 않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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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달려 1점 오케이 1점 1점 로기도가 몇 잔이야, 어디? 응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 환자님이 오신다, 여기 앉아 빨리 거기에 앉아, 여기 앉아 빨리 怖かったの? 怖い先生がいているの。 その先生に礼儀とか全部襲わって言うとかもう眠たいのに。 こんなんになりなかった。 ほんまや。 すんの病までにならない。 サランは? サランも食べれる量だけを入れなさいみたいな感じで。 残したら絶対ダメみたいな。 量多かったの。 テヤミングマンセイの食べれませんって言って、 怒られたの。 手を挙げてこうやって泣き泣かれて。 あの二人すごい食べるやん。 だけどサランは食べれるのかみたいな感じだった。 ほんとやなみたいな。 ずっと最後までピッカピッカにして。 すごかったよ。 サラン。 手だねサラン。 よかったじゃんサラン。 すごい教育にはなかったよね。 もう一個プレゼントがあるんだよ。 結婚する前はマリンスポーツしてたじゃん。 今日はマリンスポーツを用意したよ。 日々がなかったんだよ。 気づいた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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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寒いでしょ。 気づいたよ。 気づいたよ。 あっじゃんねえ。 寒いでしょ。 寒いでしょ? バロpol киноの考えがさすごい Kadokがあそうよ。 worthlessからにごくさんが一番好きだった。 어디 갔어? 수학꺼? 수학꺼 저기 있네? 모자? 여기 쓸거야? 대박아 자 됐어 됐지? 대박아 너 차로 좀 가봐 대박이 차 좋지? 대박아 와 와 와 와 와 저기 앉아서 쉬고 싶대 너희도 저기 앉아서 쉬어 아빠가 미역국 만들어줄게 나네 아빠가 미역국을 주는데 지금 생일 때 먹는 거야 대박아 아이고 대박아 누나들 때문에 아빠가 미역국을 만드는 걸 볼 수 있네 참기름을 냄비에 들고 국간장 한 스푼 참기름을 참기름 아 이리 왔는데 웬만하면 내가 전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간장이랑 참기름이랑 어디에 있어? 아 그렇지 여기 여기 쓰레기장에 가려가지고 아 알았어 웬만하면 쉬시는데 내가 전화를 안 할게 푹 씻으시고 푹 씻으시고 대박아 대박아 너도 미역국을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지금 대박이 미소 안 하면 힘이 나는 아빠 본격적으로 요리에 돌입하는데요 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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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다 동북아빠가 생장 처음 끓여본 미역국 보기에는 또 그럴듯한데 맛은 괜찮을까요? 싱겁다 소금이 된 거잖아 소금이 된거야 소금이 된 거잖아 아 짜 아 짜 오우씨 오우씨 오우 오우 우와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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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تم 호텔 오우 오우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설화수아 생일 미역국 아빠의 정성이 담긴 감동적인 선물인데요 어때? 맛있어? 응 응 아니다 제발 또 나오고 있어 아빠 아빠 먼저 먹고 아빠가 먼저 먹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아빠가 돌봐야 돼 제발 조금만 기다려봐 응? 제발 조금만 기다려봐 응? 기다려봐 너 알았지? 좀 기다리자 뜨겁다 응? 아 뜨거워 뜨거워 응 뜨거워 부러워 후부러져 대박이 먹어 그래야지 먹어 빨리 응 아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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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보러 가자 어떤 물고기 보러 갈까? 횟집에 있는 물고기? 그것만 봤지? 2년 만에 누나들은 물고기 보러 가는 데는 1년도 안 돼서 물고기 보러 가네? 대박아 아빠와 함께하는 생일나들이 아이들도 아빠도 설레는데요 여기가 물고기 우와! 어이구 비꺼워! 이리는 뭐야? 이리는 뭐야? 아빠가 큰 맘 먹고 찾은 이곳은 고기만이야 설아 수아를 위한 정육식당. 이제 난 들겠어 팔 돌리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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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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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 오면 고기 오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아 이거 입에 들어가면 안 돼 던져도 안 돼 입에 들어가서도 안 돼 일단 나도 이게 이게 불 나오면 제발 어? 말 잘 들을게 아빠가 말 잘 들을게 자 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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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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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제발 가 제발 가 제발 가 제발 가 제발 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렇게 맛있는 걸 왔다 맛이 없다 그러면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어? 대박이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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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 살치살은 맛있게 구워지고 후해서 먹어 알았지? 후해서 먹는 거야 후후 뜨거워 고기는 이만한 걸 먹어줘야 돼 아빠 아빠 이만한 걸 먹어줘야 돼 yo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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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응 그래, 너희를 봐줄 수가 있어. 알았지? 아빠가 줄게. 아, 갔다가 아빠한테 오지. 집진 아빠도 겨우 허기를 달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캥거루. 어떻게 뛰어? 어떻게 뛰어? 어? 이렇게 뛰어. 오, 그렇게 뛰어. 그다음에 이건 누구지? 아이, 눈부셔, 햇님. 아니, 눈부셔. 아이, 눈부셔. 눈 쳐다보면 눈부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지? 앉아요.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하지. 앉아봐, 앉아봐. 그다음에 소리를 잘 듣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귀. 귀, 그렇지. 하이파이브. 귀, 옳지, 옳지. 대박아. 슬리프. 어. 그다음에. 이건 뭐야? 어,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야. 엄마 왔나 보다.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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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오오. 어이. 여기, 반가웠어? 엄마 보고 싶었어? 대박아 우리 임무는 끝났다 이제 이제부터 이제는 웃자 이제부터 다 밥도 잘 챙겨줄 거야 울었어? 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대 대박아 내가 울고 싶다 지금 내가 울고 싶다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지 엄마야 아빠는 이제 엄마 안 찾았어? 아빠만 찾더라 엄마 대박아 아니 울치마를 입혀 대박이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그냥 울치마를 입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섯 명 봤어 와 진짜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진짜 이틀 만에 와 이틀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치 우리 대박이하고만 친해지고 그래도 대박이가 도와줬네 우리 대박이 대박이가 최고 의자였다니 그냥 3일이 한 한 발 갔다 한 발 갔다 나 눈이 쑥 들어갔어 지금 네 눈이 쑥 들어갔어 지금 살이 쏙 빠졌어 이제 살이 쏙 빠지고 엄마 아빠 왜 그래 손이 쏙 빠졌어 제시 제아가 안 도와줬으면 그래? 엄마한테 사진 찍어준 거 보여주자 알았어 대박이 봐라 의자 타다 하겠다 어? 여기 다 있지? 수아 수아 안 있어? 나 이렇게 돼 어? 어? 대박이요 대박이 관신이들 제발 안 나왔어 야야 끝났다 아 시민이 아 시민이 아 시민이 아 시민아 아 이거 시민아 대박이야 이제 너는 이제 자유다 아이고 일단 설화 수아 그리고 막퉁이 시안이 까지 지금까지 지내는 시간보다 이번 2박 3일이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빠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아주 훈련 들어가고 그러면 또 눈에 계속 밟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편 늦은 밤 서원희 서준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이리와 하원희 서준아 하원희 서준아 하원희 서준아 하원희 서준아 하원희 서준아 하원희 별래 하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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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1년 반전? 떨어뜨린 과자를 주울 수도 없어 애만 태웠던 아기 서준이. 누구에게도 말도 못했었는데요. 지금의 상품은? 어쭈? 어쭈 우리? 이건 안돼. 아빠 딴 거 줄게. 의자에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있어야 줄거야. 파스타. 아줌마니. 뭐라고? 아줌마니. 아줌마니는 뭐야? 아줌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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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준 앉아. 앉아. 서준아 형 앉으라고 해. 앉아. 앉아야 줘. 앉아야 줘. 앉아야 줘. 이렇으면 안 줄거야. 자. 어휴. 하하하하하하하하하ㄱ. 으으으윽? 하하하하하하 보리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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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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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때렸어? 때렸어? 서원아, 동생이 안 잡혀?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 뭐하고 놀게? 여기 누워봐봐. 옳지. 슈퍼맨. 슈퍼맨 해봐, 슈퍼맨. 슈퍼맨. 아빠도 해줘. 해줘. 아니, 아빠가 서준이 해줬지? 응. 서준이도 아빠 해줘야지. 아니, 혼자. 서준이 혼자 해줘? 응. 야, 뽀뽀해주면. 나도 안 해줘. 나도. 됐어? 그렇게 하면 뭐가 재밌냐? 저기서 끌어줘야 재밌지? 여기 뽀뽀 한번 해주면 아빠 해줄게. 여기.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아빠한테 뽀뽀를 해주고. 벽에다. 아유, 장소. 아빠한테 뽀뽀를 해주고. 아유, 장소. 이 나쁜 놈. 아유. 아유, 기관이 안 난 쪽 속이 없기. 아유, 기관이 안 난 쪽 속이 없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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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싫어. 뽀뽀다. 아유, 놔요. 어? 아빠 며칠. 아유, 놔요. 아유, 놔요? 어디만 줘. 아유, 맨날. 아유, 놔요. 뽀뽀도 아예 꺼면 돼. 아바, 아위바. 아바, 아위바. 아위바 가요, 이제? 야. 성이 가서 놀아. 안 타가서 놀자. 뽀뽀 소독 후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저번에 1구경이 초래삼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리로 가볍게 맞대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타나 봐. 다른 가족도. 4명이 타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화이팅 하시던데. 재미있어요. 오늘 즐기러 왔으니까. 어떻게 기억해요. 여보 나랑 당신이 화이팅 해야겠다. 애를 안고 못하겠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넷이 다 해야겠는데? 아빠 화이팅. 서준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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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 왜? 나 부딪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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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한테 왜 그러세요? 1, 2, 1 이거 보통 아닌데? 이거 엄청 힘든데? 언제까지 가지? 두 팀이 저희를 막고 있잖아요 아빠 빨리 빨리 여보, 여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내가 해? 아니, 당신 애들 가만히 있어? 애들 가만히 있어 아빠 화이팅 한 번 더 힘, 엄마랑 박수 어, 꽥꽥 많다 침칫 뽀뽀, 침칫 뽀뽀 침칫 뽀뽀 침칫 뽀뽀 우와, 근데 너무 좋다, 그치? 저기도 있어요 성은아, 저기 봐봐 아, 힘들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저기, 저기 두 개 있어? 어, 두 개 있어요, 아빠 앞에 네, 네 우리 꼴찌인가 봐 우리 꼴찌야? 우리 꼴찌야? 우리 꼴찌야? 어머, 얘네들 나 약간 짠하다 어떡해 왜, 왜, 왜 아빠가 뒤쳐지는 거 알고 있나 봐, 얘네 왜? 서진이 계속 앞에 배가 세 돼 있다고 두 개 있다고 아, 그냥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빠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 애들이 서진, 어, 화이팅 서진, 어, 화이팅 서진, 어, 화이팅 구요 어머, 어머고 어머, 어머 어머, 아버님 아버, 화이팅 아버, 화이팅 아버, 화이팅 화이팅 여보, 화이팅 아버, 해물어 서진 , knowledge 아버, 해또하지 화이팅 Bern Italian 어머, 아버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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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묵이래. 와. 잘했다. 와. 엄마가 같이 할 거야. 이리와. 자, 이리와. 말씀하셨습니다. 오, 여보 잘했어. 여보 우리 5등이 있어, 5등. 잘했어, 잘했어. 저희 5등이에요. 큰 배, 가장 비싼 배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유람선. 유람선 4명 탓이라고 유람선 무료 승선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여보,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한 거야, 그치? 추아빠의 생일을 맞아 청평으로 특별한 날들을 떠난 사랑이네요. 다 함께 수상스포츠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추아빠의 웨이크보드 첫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추아빠의 웨이크보드 첫 도전. 어희들랑 잘한 사이 있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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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음인데도 여유가 느껴지는 추아빠. 역시 맞는 스포츠맨인데요. 잘하는 매우 원하는 데에AN에 대해석을 받은base도 안전. 오준세일 추아빠, 바로 줄만 잡고 본격적인 도전 시작! 오우, 성공! 오우, 성공! 오우, 성공! 오우, 성공! 괜찮아, 괜찮아! 자, 힘 조금만 더 빼주세요! 오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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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애 좀 터뜨리는 시호엄마! 과연 엄마의 실력은 어떨까요? 대단한 서핑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우와, 같은 여자로 봐도 정말 멋있네요! 오우, 성공! 평소 서핑의 취미인 건강미인 시호엄마! 대단한 서핑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우와, 같은 여자로 봐도 정말 멋있네요! 오우, 성공! 오우, 성공! 오우, 성공! 오우, 성공! tonight! grupo grimeyangels 저도킬 수 있는 einmal elas Vice Assistant Omega 오우, 성공! 오우, 성공! 힘을 너무 흥분해 해야지!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아,. 이거 체중까지 힘을 넣습니다. 힘을 넣습니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쑤가 쑤가 쑤가쑤 울던 사랑이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길 스포츠 물줄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묘기에 가까운 스포츠 플라이보드 부족한 스포츠 플라이빈 신발 이때, 멋지게 공중에 뜬 쭈빵. 사랑이와 엄마를 위해 붙어보는데요. 아빠의 도전은 늘 감동입니다. 한국에 오면 뭐가 하고 싶어? 아, 진짜. 오늘 시야에 또 가르카놔. 에이, 보러가. 시야에 들어? 에이, 들어? 진짜? 지금? 지금은 기술이 없잖아, 실력이 없고. 정말. 엄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태화밍이 그만들. 소중성. 지은이. 모두 함께 놀고 싶어요. 모두 함께 놀고 싶어요. 사랑은 하울이한테 말하고 싶어요. 지디 오빠 만나볼까? 사랑은. 사랑은 지디야? 사랑은 지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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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이 공부하고 재미있게 놀자. 알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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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현삼촌의 도움으로 단독 녹음에 나선 민국이. 쓰고. 민국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자. 민국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자. 내가 피아노 brauchся. iku. 정신이 하네. 잘 몰라. tactile. 마이크 최고 원투 원투. 난 춤 춤 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민국이 사랑해요. 내 얘기 안 멋진다고. 쿵쿵쿵쿵 혼나이랑 살았죠 나는 야수꾼 트아누스와 우르수 몸길이 15미터 기념 5미터 몸무게 1통 우와 눈 가루밉 안 예쁜 얼굴 냠냠냠 냠냠냠냠 молод여 티엘을 쌓으래 쿵쿵쿵쿵쿵 영웅 이야 박수 어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 노래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이 착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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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피자! 가게! 입니다! 자! 일영길 빕니다! 자! 오늘! 누구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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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냥이 나타났어! 제 언니가! 제 언니가 너의 무서워 아버지 안해 안해요! 아버지 안해 안해요! 아버지 안해 안해요! 왜? 야! 앞에다 추임새 나눠 놓고 안 한다고 그래! 아까 그러거나 멈췄다가 만세야! 추임새 살리고 살리고! 만세가 추임새를 하고 링국이가 노래 부르는 걸로 찬삼촌이 프로듀싱한 삼둥스의 노래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빠! 왜? 대안이가! 대안이가 너의 무서워 누구세요? 아버지 안해 안해요! 쿵쿵! 예! 노래 시작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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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꿍! 나! 안녕하세요! 티아랑 다운수! 이거 노예가 안 나오네요! 세이보 미터 기로미터 몸무게 칠톤! 우와! 나의 가을 임빡! 안녕! 감정으로! 냠냠냠냠냠! 버게어! 그 닭제이! 안녕! 예! 노래 블레이디! 그 닭제이! 예! 그 닭제 및 복근 놈의 배! 이 앤 싸우였어! 왕 왕 왕! 쿵쿵쿵쿵쿵쿵! 수영장 아이오! 아빠 사랑해요! 즐거운 녹음을 마치고 여름의 끝자락을 즐기러 온 선둥이네! 오랜만에 수영장을 찾았는데요. 저희 워터파크 갔다 온 지도 1년 됐고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수영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만세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좀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워터파크에 가게 됐습니다 자 아버지 잡아줄게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내려와 자 아버지 잡아줄게 자 자 하나 둘 셋 아유 재밌다 얘들아 이거 한번 타볼래? 이거 한번 타볼래 이거 한번 타볼래 이거 타볼래? 응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릴 만점 워터슬라이드 삼둥이가 탈 수 있을까요? 자 이리와봐 아직 빨리 아버지가 타자 이리와봐 아니야 괜찮아 이리와봐 아니야 괜찮아 이리와봐 아니야 이리와 예 이리와 이리와 만세야 이리와 만세야 당さん 한번 보고 자 ола 만세여 만세야 이리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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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와 한번 또 타보자, 이리와 이리와, 타보자 재미있지 않았어? 재미있지 않았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만세가 타고 올게, 아버지 만세 타고 올래? 만세가 이리와, 타보자 아버지, 만세 타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자, 출발 출발 나, 타보자 타보자 자, 출발 자, 출발 타보자 출발 출발 진입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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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자의 rule리우융 자의 루üf위 자의 루osh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원진! 이야! 대안이도 판매자, 이러봐. 이 형은 통화해야지. 아유, 아유, 아유. 형은 잡아두세요. 형은 잡았잖아요. 우와! 대안이 재밌지, 이거. 자, 이제 맛있는 간식 먹으러 가자. 이리 오세요. 아빠, 뭐 먹으러 가요?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가자,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맛있어, 핫도그. 핫도그 3개만 주겠어. 대안이야, 나는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자, 핫도그 누가 먹을래? 자, 대안이도. 나도요. 자, 만세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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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세 물 무서워했잖아. 응. 근데 아빠랑 저것도 내려오고 미끄럼틀도 안 무서웠어요? 야, 만세 많이 컸네. 어? 내가 많이 커줘. 어? 내가 많이 커줘. 어? 아무래도 안 무서워해. 언젠가 아빠랑 저 큰 미끄럼틀 타는 날이 오겠지?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민국이? 아니.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응. 언제까지 아빠 품 안에 있을까? 영어도 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국이는 아버지랑 오래오래 살 거예요? 네. 오래오래? 응. 아버지가 품 안에 할아버지라도 같이 살 거예요? 그래, 부서져서. 약속했어. 부서져. 야, 너희 증명하고 내가 찍히고 있을지. 부서져. 만세도 아버지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응. 정말? 응. 깨안아, 아버지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아빠, 진짜 진짜. 아빠, 진짜 진짜. 혼자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요? 응. 나부터 아버지 품에. 야, 대화 좀 좀 잘한다. 신고기는 좀 잘한다. 야, 바이킹터 볼래? 시원한 하루의 공격증을 받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까 대한루돌프 런세주 덮은 누가 썰매 끌까 그래야 썰매 뚫어져요 런세주가 런세주가 창피가 창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톱링을 대한민국 만세 아빠에게 너희는 감독이란다 날랍시다 아유, 새 보미가 옷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털가리하는데 용이도 덥대 아유 더워x2 우리 시몬, 아, 토마토 토마토는 많이 열렸어 이거 봐 빨개졌어 씻어 좀 씻어 좀 씻어보자 아주 진짜 음! 조은이 먹어볼까? 큰 거도? 네 먹어봐 어때? 응 이거 아빠 먹을까? 응 이거 아빠 먹을까? 조은이는 먹을 거야? 아빠도 먹을까? 조은이 타나 어디 보자 블루베리는 응? 블루베리니까 황색이 되어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 응 먹어도 되는 거지, 조은아?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빠 먹어볼까요? 네 어떤 게 나아? 어때, 맛있어? 아빠 씻어줄게 응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흰 대 흰 대 응 왜요? 왜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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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나 안 주고 마이크를 주는구나 마이크를 주는구나 으쨰 자 자 물 먹어라 토마토야 하하하하하하 오, 시원하다 물 먹어라 저기도 저기도 저쪽도 줘야지 이쪽 옳지 을리창아 을리창아 으하하하 좋은데 시원하지, 지원아 나무들이 지훈이가 물주니까 아유, 시원해 아이, 시원해 하네 에이 에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하하하 지훈아 지훈아 시훈아 하하하하 아빠 머리 뿌려줘. 아빠 시원하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리 옷 갈아입을까? 옷 갈아입고. 아니야. 그럼 음악 틀어볼까? 음악을 틀어봅시다. 노래가 좀 슬픈 것 같다. 빛길을 그냥 뛰어가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보라. 나는 맨 이 하늘에. 다른 노래 틀어줄게. 오? 오? 진철할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바짝 이길 기원에 와야 되는데. 엄마. 엄마. 엄지온. 엄지온. 엄마. 빨리 와. 지온아. 엄마 왔는데?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다. 여러분이. 야. 엄지온. 야. 엄마 인사 안 해? 별로 안 봐. 뜨뜨미지 그냥. 아니야 아니야. 보면 그러고 또 안 보면 이렇게 자꾸. 에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응? 얼만큼? 얼만큼 보고 싶었어 지온아? 응? 고기? 엄마. 엄마, 메모? 네. 잘 갔다 왔어? 응? 아빠랑 어제 뭐 했지? 또 말 탔어요? 네. 재밌었어요? 많이. 많이 탔어요? 어머. 많이 크지 마리? 많이 크지 마리? 마크. 2막인 거? 네. 말이 2막인 거요? 네. 재밌었어요? 네. 왜 이렇게 씩씩해졌어? 왜 이렇게 씩씩해졌어? 왜 이렇게 씩씩해졌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는. 이거 뭐야? 우리 김치 아니에요? 이게 어저께 옥수수 따고서 그 옥수수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올챙기 국수를 만든 거야 그 국수로 갖고 와있어요 제가 그거는 아니 아니 국수보다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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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옥수수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그 국수로 갖고 와있어요 제가 엄마 옥수수로 만든 올챙기 국수 오 이거 맛있네요 김치가 맛있네요 김치가 맛있네요 엄마님 엄마님 옥수수를 먹으니까 어머니 생각이나 어머니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진짜 딱 말 타자마자 또 다 노래 그건 위험하진 않아? 아니 근데 잡았지 옆에 두고 간 분이 깜짝 놀라요 제가 약간 몸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을 좋아하니까 이 곡이 뭐야? 나 이 곡이 나도 데려가 맨날 근데 좋은 데 갔다 하면 다음에 같이 가자 이러고 한 번도 어디 데려간 적은 없잖아 그럼 내가 어디 가자 이러면 가는 거 되게 귀찮아하잖아 이제 아 그래 뭐가 안 그래 빨간 옷은 좀 먹으러 가자 그러지 그럼 맨날에는 아니 빨간 옷은 결혼하기 전에 낚고실라고 그냥 잘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왜 따라해? 어? 왜 따라해? 누가 뭘 누가 보셔 이제는 이제는 지훈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새벽에 빨간 옷은 가자 그러면 자는데 어떻게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못 간 거지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그런 건 기운이 핑계를 대니깐 아니요 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재청가자는 그때는 그냥 나랑 되게 비슷한 것처럼 나를 꼬실려고 그때는 홀몸이었잖아 명태 뭐야 이거? 명태 말린 거? 이거?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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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면 되네 스트레스로 이거 한 마리 갖고 이거 스트레스 풀라고 세 마리 갖고 왔어 세 마리 10마리 15일 13마리는 4마리 10마리 10마리 12마리 10마리 10마리 시작됩니다. 한편 오무파탈 엄배우의 기화, 그리고 지온이의 팔색조 변신까지. 엄분야의 눈부신 외출이 시작됩니다. 고대하던 한국생활이 시작된 사랑이네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는데요. 기분 좋은 일탈에 나선 슈퍼맨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93화 화려한 외출이 방송됩니다.